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유튜브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삭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에 유튜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최하단에 보시면 보관암을 터치합니다. 보관암을 터치하면 여기에 뇌 동영상이라고 나오죠. 여기 뇌 동영상이라고 나옵니다. 뇌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툭툭하면 본인이 올린 동영상의 목록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수정 삭제하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수정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걸 수정 삭제하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3점이 있죠. 3점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딱 터치하면요. 여기에 보시면 수정이 있고 삭제가 있죠. 그런데 수정은 이 수정도 있고 좀 더 자세히 수정 하려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고급 설정 수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단 수정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수정을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목이죠. 현재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목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에서는 이 화살표를 터치해서 수정을 화살표를 터치하면 이렇게 설명으로 갑니다. 여기서 수정을 하고 다시 상단에서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해서 수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공기가 있죠. 이것도 이걸 터치해서 수정할 수 있고 아동용이 아님, 위치, 재생 목록, 태그 이것은 모두 다 수정 가능합니다. 태그는요. 태그는 제가 지금 일부 달아난 게 있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요. 저 아래쪽에 가면 여기 보세요. 태그 추가라고 있죠. 이걸 터치해서 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저장이 있죠. 저장을 눌러서 완료를 합니다. 저장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여기에서 이것을 3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스튜디오에서 고급 설정 수정 이걸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는 거예요. 이걸 톡 터치하면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제목을 수정하고 설명도 수정하고 지금 가능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수익, 아동용 아닌 뭐 여기서 추가 옵션 이런 것도 다 수정이 가능해요. 아래쪽에 볼 수 있죠. 추가 옵션 있죠. 추가 옵션 이거 터치하면요.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태그도 나오고 카테고리 카테고리도 나오고 다음에 라이선스 퍼가기 허용 댓글에 대한 설정 다음에 댓글에 대한 정렬 이런 것도 다 나와요. 이런 걸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한 다음에 저 상단에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에서 아까 삭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아까 3점 있죠. 이 3점을 터치해서 아래쪽에 이거 보면 삭제라고 있죠. 삭제 이걸 터치하면 간단히 삭제가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동영상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저는 취소하겠어요. 이상 유튜브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을 수정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삭제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삭제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자기가 삭제하고 싶은 동영상을 여기서 여기 쭉 보면 동영상 목록이 콘텐츠라고 아래쪽에서 여기 보세요. 제일 밑에 콘텐츠라고 있죠. 이거 터치하면 자기가 올린 동영상의 목록이 다 나옵니다. 콘텐츠 터치했어요. 그리고 목록이 쫙 나와요. 여기에서 자기가 삭제하고 싶은 동영상을 터치하면 됩니다. 저는 제일 위에 거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 위에 연필 있죠. 화면에 연필을 터치하면 수정이 되는 것들 수정이 되는데 수정 여기에 가면 제 하단에 제 하단에 이게 보면 추가 옵션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아래쪽에 가면 여기에 유튜브에서 삭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삭제하려면 이것을 이것을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와 여기 유튜브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유